우리 지난 한 주간은 참 바쁘게 지낸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랩런트들 데리고 우리가 집중훈련을 했고요. 또 우리 한국본부에서 우리 강사분들 오셔서 지역같이 우리가 집중훈련을 했습니다. 랩런트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집중훈련을 하면서 우리 랩런트들 좀 어떻게 도와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도 많이 봤고 우리 랩런트 한 명 한 명의 영적 상태도 보게 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 위해서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고 또 우리 맡은 교육자들 위해서도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놀랄만한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한 장의사분이 하신 얘기인 겁니다.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데 1년에 무작위로 한 200명 대학생들 장사를 치른다고 합니다. 이건 한 장의사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말하자면 무작위로 대학생들이 자살을 해서 이제 시체가 들어와서 그 시체를 장사를 지낸다는 겁니다. 그럼 한 장의사 얘기인데 그럼 시카고에 있는 모든 죽은 대학생들을 그것으로 보낸 것은 아닐 거거든요.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의 대학생들이 자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자살을 할까 저 같은 경우는 이해를 못하죠. 공부를 그렇게 죽어 해보지 않아서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마 자살하는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진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될지 분명한 답을 좀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 자녀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겠냐 우리 자녀가 막말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루에 한 시간씩 계속 기도를 한다 여러분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를 빠지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모든 것의 기준이 행위에 있는 겁니다 그 행위를 보고서 안심을 하고 또 행위를 보고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젊은 청년의 질문이 바로 그것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으면 많은 일을 했으면 그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질문 자체가 틀렸죠 무슨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랩런트를 살리고자 할 경우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신분을 바꿔준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 올바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금 수많은 대학생들에게 수많은 청년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청년과 제자들의 대화와 질문이 그겁니다 이거 그럼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어느 누구의 힘으로도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 청년들이 자살하고 있는 이 일들을 못 막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답을 얘기하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다 할 수 있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제목 말씀의 제목을 놓고 마태붐 19장 16절에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답을 찾아야 되죠 사실 이 청년의 질문은 그 시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난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그럼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요 내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남을 많이 도와주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끊임없는 질문들을 이 시대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얻습니까 그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보다 또 다른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이 시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이 부분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만 알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얘기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종교인들이 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같이 사획을 했는데 사획을 하는 어느 한 그룹의 리더들이 모여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남들처럼 가서 좀 좋은 일을 좀 하자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만 좀 따뜻한 숲도 좀 끓여서 사람들 나눠주고 빵들 같은 거 해가지고 해서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좀 나눠주고 옷들 좀 모아가지고 전달해 주는 그런 일을 좀 하자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수많은 고등학생 수많은 우리 청소년들 머릿속 생각에는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그게 딱 박혀있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닌 겁니다 좋다니까요 도와야 됩니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부족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지 못해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의 의심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간다는 그 사실을 알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분명한 답을 내리지 못한다면 누가 전도운동을 하겠습니까 젊은 청전이 와서 예수님께 틀린 질문을 합니다 16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개명을 지키라 하나님만이 선한데 예수님과 틀린 질문인데 선한 일이라는 것을 젊은 청년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선하신데 그러면 그 선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 선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인데 그 선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나밖에 없는데 본인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개명을 지키라고 얘기하셨냐 지금 젊은 청년이 행위 기준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개명을 지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생명이 들어가려면 개명들을 지켜라 왜냐? 그 개명을 통해서 제사가 무엇인지 알고 올바른 하나님 원하신 삶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개명을 얘기하셨던 것은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18절에 얘기합니다 가로대 어느 개명이오니까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 있는 얘기예요 개명을 지켜라니까 어느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 지켰는데 난 내가 지키지 웬만한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개명들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난 다 지켰는데 굉장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느 개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틀어서 십 개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 십 개명을 딱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가 너의 하나님을 힘과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 청년의 질문이 행위의 질문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자기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 이 개명들을 지켜라 주로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개명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만 20절에 그 청년이 가로대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보금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고 사랑스럽게 보셨다 그랬습니다 왜냐? 지금 뭐 율법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이 청년을 와서 너무 다 지킨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셨다 이제 얘기하셨죠 자 근데 그 다른 보금소에는 그걸 말하는 초점이 이제 좀 틀린 거였고 여기 마태보금에서 말하는 초점은 뭐였냐면요 이겁니다 이 청년이 와서 내가 다 지켰는데 뭐 부족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다 지켰는데 그러면 영생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혹시 제가 까먹은 거 뭐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1절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보기에는 아직 다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직 다 안 지킨 겁니다 그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래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딱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지껏 뭐 더 지켜야 될 거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했으면 네 가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싹 팔고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지금 대화의 흐름상 그렇게 돼야 돼요 자기는 다 지켰다 뭐 또 지킬 게 더 있냐 예수님께 네 재물을 다 팔고 나를 쫓으라 하니까 네 그러하겠사옵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이래야 되는데 이 청년의 답을 보십시오 22절 보니까 그 청년이 무엇이 많아가지고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재물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개명을 주셨을 때는 뭡니까? 지금 첫째로 이 청년이 오해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하시지 예수님께 이 청년을 보면서 이 청년의 잘못된 물질관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명을 지키는데 자기 것 자기가 원하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소유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네 거 아닌데 네가 온전하고 자냐? 다 팔아라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어쩔 때는 많은 부분에 우리가 이거는 내 것을 꼭 지키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어떻게 보면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죠 사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돈 다 좀 있으시잖아요 배고픈 밥도 사 먹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다니까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 재물 있지? 다 팔아 그리고 나를 쫓아 이분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돈을 팔라라는 것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청년이 영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생을 얻는 길을 얘기하십니다 나를 쫓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못 쫓는다는 겁니다 우리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하고 돈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다른 주인을 돈으로 비유하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사람들이 가장 관심에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그리스도 못 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다 팔아버리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청년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뭡니까? 자기는 두 주인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정말 어떻게 말하자면 저렇게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생활이 편하고 이 생활을 유지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팔고 나를 쫓아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물질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청년 성경에 나와 있는 젊은 청년이 보면서 아이고 그래 말이야 이러면 되나 우리가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많이 가질수록 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우리 성경에 11조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에 하나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마음이 봐준 거죠 다 하나님 건데 열의 9.9를 내라 그러면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 믿을 사람 없을 거야 아마 10의 1조는 그나마 10의 1조는 또 할 만하다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10의 1조 하나님의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다 하나님 건데 그렇죠 예를 들면 10불을 돈 벌어서 10불 벌었는데 10불에서 1불 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1불의 가치를 나니까 1불겠다 11조 이름 딱 써가지고 신준호 1불 11조 어렵지 않습니다 100불에서 10불 내는 거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 10불 10불 신준호 11조 10불을 벌었어 얼마나 해야 됩니까 다 모른 척 하시네요 어디 꿍쳐 대서 10불을 벌었어 11조 오면 1불 1불이라는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11조 내가 어려운 겁니다 재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이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힘들어지냐 잘못된 물질관인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 것인데 그러면서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자기는 선을 여지껏 다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선행과 일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지껏 우리 마태복음 보면서 쭉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보면서 핵심이 뭡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 그 얘기인 겁니다 오늘도 역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구원을 얻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렇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이스라엘 나라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도 그 이스라엘 나라에 한 명이 속하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인간의 그 영혼을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인데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질문을 어떤 선한 일을 행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어드릴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나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의 심을 바로 알아야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걸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셨죠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재물이 많아가지고 근심하고 예수님은 그냥 떠나가면 예수를 쫓으라고 했더니만 어떻게 됐죠? 떠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잘못된 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잘못된 인간관계 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그 어떤 걸 초월할 수 있는데 잘못된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면 그 잘못 이해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꾸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 교회를 자꾸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문 19장 16절의 30절 말씀 사실 이건 우리가 나눠야 될 얘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크게 예약했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언약으로 여러분들이 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23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사람들이 그러죠 부자는 구원 받기 힘들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아닌 겁니다 예수를 쫓으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쫓아야 되는데 무엇이 나를 방해하냐는 거죠 어느 사람은 돈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많은 나름대로의 성공의 야망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물질의 재물에 대한 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게 할 수 없는 수많은 요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통틀어 부자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다 내려놓고 예수를 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야 니들 다 내려놓고 나 쫓아와 너희들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고 나 쫓아와 그러면 거지가 제일 좋겠죠 제일 바로 올 거예요 바로 이렇게 줄을 내가 쫓겠나이다 돈이 많을수록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흩어놨다가 이렇게 저 뒷산에다가 땅에다 묻어놨다가 나중에 내가 아마 많은 복잡한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야 나를 따라라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정 재물 다 버리고 야 나를 따라라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이때 정도 되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늘 듣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혼자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깊이 생각을 안 해보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지 드릴 때만 한번 생각해야지 본인 스스로 내가 진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쫓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 다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는데 내가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냐는 거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거 쉽지 않다니까요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겁니다 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냥 챙겨가지고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아들 바치로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그 실제 칼을 들고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고 그 아이에게 손 내지 마라 그 하나님께 성경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 시험에 패스하니까 하나님 이제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의하는 줄 아느라 그렇죠 사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할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날 시험하시나 그러니까 다 버리면 다시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이런 조만한 간사한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하라 했잖아 야 맞아 그러다가 당장 다 버리고 쫓았는데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안 주시면 난리 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뭐냐 속았다 가짜다 이단이다 하지 말자 별의별 소리 다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답변에 따라서 예수님의 24절 또 얘기하시죠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하러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도 이 젊은 청년이 와서 그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진짜 저 한번 잘 들어보자 듣고 우리 똑같이 해야 돼 들어보는 게 예수님이 갑자기 너 부자 다 버리고 쫓아라 부자가 구원 받기가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제자들이 막 혼란이 온 겁니다 야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아무도 구원 못 받잖아 이거 그러면서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간단하신 겁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답이 26절이죠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나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 26절 말씀 여러분 성긴 다 보고 계시죠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나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말하자면 이겁니다 구원을 모든 사람이 야 구원을 이거 얻을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선행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올바른 질문인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럼 아무도 구원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전등하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 중 하나님이신데 전등하시고 전제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걸 알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베드로가 또 질문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우리는 베드로한테 선물 좀 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들은 베드로가 늘 먼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 베드로가 다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대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조금 답답한 또 틀린 질문을 또 하고 있습니다 왜 틀린 질문을 했냐 정치적 메시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야로 알고 있었다면 이런 질문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예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런 즉 우리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이런 질문을 안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다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정치적 메시야로 아직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스랄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음으로 말미암을 자기 영혼이 구원받고 망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고 죄와 저주에서는 해방이여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는 말미암아 어떤 구원을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서 속국에서 해방되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어드릴까 자꾸 행위입니다 내가 이거 했으니까 그걸 뭘 줘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니까 그럼 뭐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누니 28절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집화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전토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은이라 얘기하십니다 지금 제가 볼 땐 예수님이 최대한 대로 베드로 간 질문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것 같았으면 아직도 못 알아듣냐 지금 이거 구원받은 거 끝이야 너 다 받은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맞춰서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어드릴까 눈에 보이는 그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를 메시아를 보는데 정치적 메시아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그저 안진병이가 일어난 거 귀신이 떠나간 거 그거 이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보며 귀모거리가 듣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음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되신 크리스도구나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것만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많은 것을 보시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 간에 교재를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아 예수만이 크리스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와서 낙심되면요 아 이 교회야 이게 뭐야 이럽니다 교회 안에서 낙심되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그래 오직 예수야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보면서 낙심할 이유도 없고 장로님들 보면서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교회가 부족한 걸 보면서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이유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뭡니까 모든 것은 그냥 행하는 거예요 어 안 되네 이거 어 이건 잘 되고 있네 이건 난 싫어 이건 나 좋아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지고 모든 것의 기준이 하고 하지 않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기준은 무엇이 돼야 됩니까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기 때문에 살아 생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심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잘 때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를 약속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저주 속에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 재앙을 맛보면서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저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 되는 줄 알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되는 줄로 알고 나는 내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로 알고 더 우리 자녀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열심히 노력하고 추구하면 되는 줄로 알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여야 된다고요 인간은 잘 때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걸 확증하고 계신다 이 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답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해를 못해서 베드로뿐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오직 정치적 메시아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젊은 청년도 와서 어찌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전부 다 행인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됩니까 똑같은 질문을 누가 했습니까 4등전 16장에 간수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간단한 건데 이 간단한 게 이해가 안 되는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베드로 간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너 팔은 모든 거 있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이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투 다 버려 그럼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자기 원하는 대답을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거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 얘기하셨어요 못 알아들었겠죠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래 다 받을 거야 이렇게 애들도 받고 땅도 받고 집도 받고 잘 따라가고 있다 지금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어 모든 거 다 주신대 그리고 영생까지 주신대 와 이러고 아마 열심히 예수님을 쫓고 있을 겁니다 제자들이 바울은 이걸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사실 보면 바울이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걸 보고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냐 우리가 고린도 후소 6장을 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소 6장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깨달아서 예수를 쫓았는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행위라는 그 수준을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고린도 후소 6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윗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부자는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를 쫓는 그걸 못했어요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젊은 청년은 예수가 누군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소유한다는 그 의미를 참된 구원을 이해 못한 겁니다 그러니 구원의 그 이 젊은 청년에게는요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재물이 너무나 큰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말씀시킨다 다 했는데 재물이라는 것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잘하는데 한 가지 뭔가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 한 가지를 타고서 흑암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만 되면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잘해 교회나 사람과 인간관계 모든 걸 다 잘하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사실은요 마귀가 이 부분을 공격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나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그래 내가 이 부분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때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를 받게 되어지는데 말씀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처럼 자기가 있는 걸 버리고 예수를 쫓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임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가진 재물과 예수를 쫓는 걸 비교해 봤을 때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이미 머릿속에 가긴 뿌리 체질이 딱 되어져요 이 재물은 내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라는 그 생각 이걸 못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예수를 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오랫동안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있냐 예배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신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마귀라면 그 가만에 냅두겠습니까 그거 알면 큰일 났는데 그러니 알지 못하더러 오만대만 짓을 다 아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를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그걸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모든 거라니까요 다였어요 아들이 없었는데 그 아들 하나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못 바칩니다 여러분 힘들다니까요 차라리 돈을 바치라면 돈은 다 바쳤을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에게 돈은 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야 그걸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쫓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젊은 청년처럼 근심하고 예수를 떠나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냐 하나님 하나님 말씀 따라 순정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면 다 가능한다고 했사엄에 하나님 내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진실한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고린도서 6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굉장한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얼마큼 바울 자신이 매맞고 먹지도 못하고 수고로고 자지도 못하고 여기에 계속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유명한 자래 말이 됩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다 많은 친구들에게 유명하지도 않고 파플로 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다 우리가 여러 번 이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에게만 막 조언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남들 볼 때는 정말 바보같이 취급당하고 존재하는 사람 같지도 않아 그런데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세상이 막 짓밟아서 세상이 얘기합니다 야 이젠 끝났어 얘는 너 그렇게 하면 끝난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랍니까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참된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자들 절대 집밥힐 수 없다는 얘기죠 참된 능력을 알고 있는 자 무슨 일을 당하여도 사방에 둘러싸움을 당하여도 뭐죠 쌓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질과 돈과 명예와 인간관계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누르고 있는데 절대 눌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업하시다가 힘드시고 일하시다가 힘드시고 우리 랩렌들 공부하다가 힘들고 그 공부와 일과 명예와 성공에 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에 막연하게 눌리지 말자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수를 알아야 되냐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만이 그리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답을 알고 있다면 기도하게 됩니다 시대를 바꿀 힘은 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 자기의 꿈을 이루긴 하지만 그 자신이 이룬 꿈을 가지고 세계를 바꿀 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계를 바꿀 힘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세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를 바꾸고 복음의 능력이 내가 있는 그 현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 그 시대의 모든 현황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무슨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옵나니까 전부 이 생각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나를 따라오면 된다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죠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를 만들 것이다 그렇죠 마태부 11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니라 주를 따라가고 죽게로 가면 돼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딱 이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못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너 그렇지만 이거 다 잘하고 있잖아 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얼만큼 하고 있니 너 정도 하는 사람 없어 이게 젊은 청정입니다 나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신 개명 다 지켰는데요 마귀가요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모로 얘기합니다 넌 너만큼 하는 사람 없어 너만큼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럽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어야 되는 거야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소리에 기울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청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답 하나를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그 한 가지 답을 얘기하신 거예요 야 네가 가진 거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이게 청년이 듣고 싶어 했던 답이 아닌 거예요 청년이 그 청년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라는 그 음성을 돕고 주를 계속 쫓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와라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의 언약을 붙잡으면서요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붙잡게 되어집니다 내가 죽었는데 뭘 어떻게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실 때만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인도하실 때만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나는 그냥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나를 인도하실 때 그 말씀에 길들여질 때만이 여러분과 저는 죽을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이 심겨졌던 그 기준들 이걸 다 버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청년과 같이 되지 않냐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따라서 오직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주를 쫓아가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그 유일한 답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답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이 오직 예수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제가 꼭 붙잡아요 많은 일들 가운데 이거 너무 힘들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힘들고 일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앞으로 미래도 너무 힘들고 어찌해야 될까 그 질문 속에 우리가 어떤 답을 내려야 되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일평생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진행되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고 많은 갈등과 불신앙이 들어올 때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최고의 축복의 주가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바로 알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참된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또 그들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랩런트들과 학업을 하나님 축복하시며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모든 현장 가운데 모든 현실 속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는 참된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해주옵시고 그 응답 속에 하나님 주님 참된 미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